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동탄 이신도시 C14블록입니다. 원래는 오는 12월에 분양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공고가 안 난 거 보면 조금 미뤄진 거겠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곳이라서 여기도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살집 채널이고요.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시세 차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대 분양가는 얼마였고 그리고 현재 시세는 어떤지 이것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탄 이신도시 들어봤는데 실제로 지도상으로는 안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의왕, 여기가 수원 그리고 이 밑에 동탄역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동탄입니다.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이쪽이 2신도시고요. 이쪽이 1신도시예요. 2신도시하고 1신도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 일대의 지도를 뽑아봤어요. 여기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쳤던 동탄역이 바로 여기 있고요. 동탄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척에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분양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분양 면적이 46하고 55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혼희망 타운이라서 큰 면적은 없어요. 그리고 분양 시기는 202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21년 상반기로 아무래도 밀린 것 같죠? 일대 분양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가 분양 예정지고요. 그리고 이쪽에 동탄역 8학원 있는데 여기가 4억 3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 아래에 동탄역 해리엇이 있는데 5억 6천만 원에 있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동탄역이 들어가면 일단 인기가 높아집니다. 시세를 준비해봤는데요. 시세는 동탄역 2신도시에 있는 단지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분양지고요. 여기 네모칸 있는 곳 여기가 두상복합인데 이름이 동탄역 린스트라우스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11억 정도 하고요. 바로 옆에 대단지죠.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34평이 11억 정도 됩니다. 이 일대 아파트들이 지금 11억 정도 하는데 아까 제가 일대 분양가가 4억에서 5억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전용 55라는 거를 생각하면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기 분양가는 4억이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중후반에서 3억 중반까지의 가격을 형성할 거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렇다면 빼보면 적어도 5억 이상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에서 1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 이 일대 가격을 예상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계산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통장에 돈이 찍히기 전까지는 그게 시세 차익이 아니에요. 자 다음은 서울 접근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서울까지 20분이면 간다. 그래서 이 일대가 훨씬 더 가치가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많이 말씀하시는 게 SRT하고 GTX-A예요. 먼저 SRT를 살펴보면 이미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제가 시간표를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지금 6시 53분부터 이렇게 쭉 출퇴근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동탄에서 수석까지 16분에서 17분이면 충분하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출근차가 있어요. 출근차가 7시 38분에 있는데요. 가격이 쌉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금이 7,400원 정도 하는데요. 출근차에 한정해서 4,500원입니다. 합리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동탄에 분양을 받으시면 이 SRT를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GTX-A까지 합쳐지면 와 이거 진짜 대박나는 거 아니야? 훨씬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GTX-A 노선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서 수석을 거쳐 삼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가 이제 GTX-A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약간 색깔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GTX-A 같은 경우에는 SRT와 노선을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선까지 가는 노선을 SRT하고 공유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SRT가 증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SRT가 증차가 되면 GTX 노선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노선에 비해서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2019년 2월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GTX-A 노선의 경우에는 수서 동탄 구간이 SRT 선로와 원래 함께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GTX 운행 횟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수서 동탄은 다른 일대 구간이 120회를 하루에 운행한다고 하면 여기는 60회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이거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분양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정보라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개통 시점인데요. 보통 GTX-A 같은 경우는 2023년 개통 예정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삼성역은 2026년 중공 예정입니다. 삼성역이 중공이 돼야 삼성역까지 출퇴근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3년보다는 늦은 시점에 이런 출퇴근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생활인프라입니다. 동탄역 인근이기 때문에 생활하기 아주 좋다. 실제로 그럴까요? 좋은 점만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탄 신도시는 삼성경자 수원하고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동탄 테크노밸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퇴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동탄 신도시도 인기가 많고 수원도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삼성경자 수원은 대략 이쯤에 있고요. 동탄 테크노밸리도 이쯤에 있습니다. 지도로는 보이지 않지만 훨씬 멉니다. 삼성전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분양하는 곳이 여기인데 청계 중앙공원이 도보로 15분 정도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활인프라 면에서는 공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동탄역이 바로 여기 있는데 걸어서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상권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쇼핑 인프라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린 비아스타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 또 종합 쇼핑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쇼핑 인프라들은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일단 용지가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크지 않죠. 주상복합 용지입니다. 그래서 평면이 어떻게 나올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어요. 보통 CC라고 하는데 여기가 리베라 CC거든요. 골프장이 옆에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좋을 수 있죠. 뭔가 탁 트여있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농약을 치게 되면 그게 바람을 타고 이 일대 주민들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에 가까운 거는 전망에는 좋지만 생활하는 면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램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트램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동탄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실 저는 트램 한정거장이면 그냥 걸어서 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램은 저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단지들은 트램이 연관이 있거든요. 그쪽 단지 할 때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자격입니다.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명칭이 화성 동탄 2지구입니다. 2지구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화성시 30% 경기도 20%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의 50%가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거 확정은 아니에요. 물론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우선 공급 대상을 결정하는 게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변경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고가 나오면 그건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신혼부부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단지예요. 그래서 특공이랑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주택청약종합조축을 6개월 이상 그리고 6번 이상 인정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매제한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10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마쳤고요. 나머지 자녀 블록들 A59 A60 C2 이렇게 준비를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14 블록 이번에 소개한 단지 말고도 다른 블록들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테니까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단지들 팔찌 채널에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단지도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우리 아김선저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